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라는 게 워낙에 전문가들도 많고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또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개미들이잖아요. 물론 저도 개미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이런 생각도 하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흔히들 개인들이 기관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기관들이 항상 개인들을 털어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굉장한 우리가 유명한 투자의 그루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을 보면은 아 내가 차라리 개인 투자자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난 지금 투자의 대가 큰 손이 자기가 개인 투자자였으면은 지금보다 수익률 자체는 몇 십 배는 낼 수 있을 것이다. 진짜 큰 돈을 움직이는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전체 자산의 그 해 몇 백 퍼센트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잖아요. 자산이 워낙 크니까. 개인이 기관보다 유리한 점은 쉬고 싶을 때 쉬면 되고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의 돈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운영을 계속 해야 되니까 개인 투자는 하고 싶을 때 하고 빠질 때는 빠지면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 할 얘기의 중점은 그것보다는 개인의 거래는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기관들은 대부분 대형주를 조금 더 선호합니다. 물론 소형주 가지고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작전 세워가지고 뭐 그러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작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형주를 더 선호하는데 왜냐하면은 수급이 원활하니까요. 이게 위의 얘기와 연동이 되는데 큰 돈을 움직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는 애플이라든가 미국에는 워낙에 큰 기업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천조, 천억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더 큰 금액들도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근데 내가 국내에 500억 소형주를 내가 이 금액으로 매매를 한다고 해보죠.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전체 자산 중에서 뭐 10%? 100억만 100억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하루에 다 투자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1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수급도 잘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천억에 10%잖아요. 자 반대로 개인이 1억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인 천만 원을 가지고 500억 소형주에다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이렇게 작은 소형주는 천만 원을 그냥 하루에 갑자기 쏟아 부어도 티가 납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좀 분할해서 잘 봐서 들어가야 돼요. 소형주 거래를 하다 보면은 몇 천만 원짜리 나 스스로의 시장가로 이렇게 주식을 사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게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럼 내가 그래프를 올리고 내리고를 소형주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럼 기관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 전에 대형주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애플 같은데 내가 100억을 투자를 하거나 1000억을 투자해도 별로 티도 잘 안 납니다. 삼성전자도 뭐 1000억까지 하루에 뭐 그렇게 하면 좀 그렇겠지만 워낙에 대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 뭐 여러 기관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은 티가 나지만 기관 하나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게 엄청 티가 나지는 않는 거죠. 자 이거를 최근에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일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중국의 BID를 7월달하고 9월달에 매각을 했어요.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전체 BID 지분 중에서 다 합쳐서 한 1% 정도 했나? 자 여기 나와 있는데 7월달에 20.04%에서 19.92%로 줄였어요. 이 정도면 얼마인가요? 0.08주? 네 이 정도를 팔았고 그리고 9월달에는 19.92%에서 18.87%로 줄어들였는데 그러니까 20.04에서 18.87이니까 대략 뭐 2%도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워렌 버핏의 전 재산의 2%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BYD의 지분 중에 2%도 안 되는 걸 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막 만약에 1억이었으면은 1억 중에서 뭐 한 얼마일까요? 뭐 한 100만원? 뭐 이 정도 판 건데 자 워렌 버핏이 요쯤에서 1차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주식을 판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얼마 안 팔았지 하다가 9월달에 워렌 버핏이 또 이쯤에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쭉 주식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버핏이 주식을 팔기 전까지 BYD에 투자를 해가지고 몇십 배를 먹었다. 3000%를 이렇게 수익을 거뒀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거는 BYD가 제가 정확하게 언제 산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바닥에 샀다라고 들었어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1달러, 2달러, 3달러 막 이랬으니까 자 이러한 가격에서 바닥에서 사서 이렇게 가서 최고점에 가면은 이 50 몇 달러 이때도 있겠지만 버핏이 판 거는 이 최고점은 또 지나가지고 한 이 정도에서 판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서 팔고 싶겠지만 이런 버핏 같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없죠. 개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와 이 최고점에서 다 팔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BYD도 마찬가지고 버핏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애플이잖아요. 버핏이 만약에 애플 주가를 1%라도 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말 주식이 폭락하겠죠. 자 이번에 지금 2%도 안 팔았는데 그에 대한 여파도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3달러에 샀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아직까지 한 대여섯 배 그 정도의 수익이 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블록딜이 아닌 상태에서 주식을 계속 판다. 라고 그러면은 주식은 계속 떨어지겠죠. 버핏이 전기차 BYD를 팔고 나서 BYD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의 전기차 다른 업체들도 주식들이 같이 좀 폭락을 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버핏에 매각한다는 신호 자체가 아 중국 전기차는 이제 좀 떠나야 되나 보다. 막 이런 신호로까지 좀 읽혀진 거죠. 물론 이 BYD가 여기 상장되어 있는 것보다 중국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게 훨씬 더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까 애플도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판다? 그러면은 야 우리가 모르는 애플이 뭔가 망하는 징조가 있나보다. 버핏 같은 사람이 주식을 팔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블록딜을 하거나 기업을 아예 그냥 인수합병을 하지 않는 이상 자 반대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론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기다렸다가 한 이때쯤 사가지고 이렇게 엑시트해야지 라고 하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뭔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버핏이 주식을 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이 급등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막 티 안 내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한꺼번에 블록딜로 사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기관들의 기본적인 관점이 개미들이랑 사실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주식 방송을 보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할 매수하고 뭐 떨어질 때 사야 하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사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좋은데 큰 손이 더 들어가가지고 그게 소문이 나면은 사는 내내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내가 결국에는 이 밑에 지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한 이전 전체 지분을 다 생각을 해보면 한 중간 정도 아니면 더 높은 데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버핏이 이거를 파는 거를 엑시트하는 거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사서 여기서도 자기가 파는 것 자체가 악재가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개미는 여기서 내가 고점에서 팔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전 마진을 개미들보다 엄청나게 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작은 금액을 운용하는 기관이라면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근데 이게 그래요. 아까 제가 금액에 따라서 나도 한 100억 원만 있어도 우리나라 중소용주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은 거기선 나도 엄청 큰 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장 가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기 자신도 거기서는 개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건데 내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큰 손이라고 하면은 이 사는 것하고 이 엑시트 하는 것 자체도 개인하고 완전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줄 정도의 큰 손이라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파는 걸 할 수 없다. 버핏이 얼마 전에 그 옥시덴탈 그 주식을 산 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야 지금 저게 살 타이밍이야? 이럴 때 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 저게 지금 살 타이밍이다 라는 때 샀었으면은 버핏 따라서 그게 주가가 엄청 올라갔을 거예요. 물론 버핏이 사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있으니까 따라서 사가지고 주식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런 엄청난 큰 손이라고 하면은 자 버핏이 아마 이 3월쯤에 매수를 했었을 겁니다. 자 그거를 사람들이 듣고 추가 매수를 사람들이 엄청 따라했죠. 그래가지고 옥시덴탈 펜트롤리움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 유가가 오르면서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버핏이 뭐 한 40, 50쯤 뭐 이쪽에서 평당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수익을 많이 얻으려면은 개미 같은 경우에는 50에 사가지고 한 이렇게 70 정도에 팔아도 아니면 한 60 정도에 팔아도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큰 손은 자기가 산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자기가 파는 것 때문에 내려가기 때문에 이 주식 자체가 장기적으로 최소 몇 배 몇 배 이상 올라갈 게 아니면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분할 매수에 그리고 분할 매수하고 장투만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개인들도 그게 맞기는 하지만 기관하고 개인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철학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돈을 운영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장투를 하고 그리고 뭐 단타해가지고 뭐 몇 프로 먹고 물론 그렇게 하는 기관 투자의 규모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어차피 그거는 뭐 프로그램 매매나 저는 개인들이 따라할 수는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뭐 버핏이라든가 우리가 개인들이 참고를 할 만한 그런 투자의 그룹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였더라 어떤 사람이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식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뭐 몇 백억이나 몇 천억 원이었나 그거 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게임주였어요. 게임주였는데 저도 그날 그래프 보고 되게 놀랬었거든요.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수직 상승 하는 거예요.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게 되게 좋은 뭐 게임주인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여기서 먹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사니까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 놀랐을 겁니다. 개인에서는 내가 저점을 잡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쏟아 부으면 주식이 이렇게 그날 암튼 수십 배 급등을 수십 프로 우리나라는 30 프로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틀 연속 급등을 했나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그 수급을 다 받쳐줄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급등을 하겠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로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팔잖아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또 급락했거든요. 팔면 다시 급락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이 여기라고 하면 다시 또 팔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엑싯을 하는 게 아니라 쭉 더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엑싯을 해야지 내가 평당가로 다시 요쯤에 팔 수 있어요. 자 이겁니다.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가서 가면은 내가 큰 손이라고 하면은 요 저점에 사서 요 거점에 파는 건 어차피 안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큰 손들은 자신의 포지션을 감추고 싶지만 감추기 힘들다. 근데 그거는 수급이 어느 정도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사고 펼 때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죠. 물론 블록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리고 큰 손은 개미들처럼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빠져나올 수 없다. 거기 대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주주도 갑자기 대주주 회사 대표가 자기 지분을 다 팔아버린다? 그건 회사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락하겠죠.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분율이 많은 큰 손 자체가 최저점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최고점에 뭐 또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인다.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호재를 떠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항공사에서 지분 서로 경쟁을 위해서 막 사들인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세 개의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의 지분을 확보하려고 뛰어들어서 개미들이 약간 이득을 본 적도 있기는 해요. 뭐 그런 재미난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버핏 같은 사람이 최저점에 사서 여기까지 주식이 올랐으니까 막 3천배를 먹었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버핏이 주식을 팔면 쭉 내려오면서 분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점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그리고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기업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의 공부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는 햄이 되어버려요. 물론 제가 너무 큰손 버핏 얘기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가라는 게 사람들이 이 정도면 좋은 가격이다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좀 많다 싶으면 주가가 호조세 강보합 정도인 거고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한다 라고 하면 주가가 폭등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기관투자자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거나 내가 정말 좋은 주식이야 티도 안 났으면 좋겠고 내가 이거 산 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럴 때 사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좀 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딴 사람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주식이 좋을 것 같아 사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급등을 한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좋게 생각을 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야 이것도 아직 저점인 것 같아 라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적은 금액들의 시가총액으로는 이거 따라갔다가는 탈탈 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아까 제가 옥시덴탈 보여드렸다시피 버핏도 이게 좋은데 자기가 포지션을 공개가 돼버리니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서 더 훨씬 더 올라갈 거다 라는 거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뭐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게 이 얘기가 아니라 또 전문가들 중에서 차트 보지 마세요. 차트 보지 마세요. 하지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저는 원래 차트 분석 같은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전문가를 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에는 차트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차트가 제일 정직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포지션 같은 것들을 오픈하고 싶지 않은데 차트에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차트 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지표인데 차트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다 보고 차트도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달기 먼저냐 뭐 다 뭐냐 계란이 먼저냐 뭐 이게 아니라 뭐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공부를 한 다음에 차트를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대부분의 개미들은 차트를 먼저 보고 이거 왜 오르지 하고 나서 공부한 다음에 따라 들어가서 이제 깨끗하게 설거지 당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수익률 자체를 금액이 작으면 막 엄청난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내가 막 수백조 수천조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뭐 몇백배를 해마다 이렇게 뻥튀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수급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버핏님께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애플의 가장 그 리스크는 워렌 버핏께서 이제 돌아가시면 뭐 버핏 주가도 엄청 떨어질 거고 그것 때문에 애플 주가도 엄청 떨어지고 막 여러가지 악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고민을 할 정도로 애플로 막 이만큼 벌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엑시스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적당히 먹고 빠져나오는 그런 안전마진을 아주 크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아주 신중하게 해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분할 매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기관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박시 여러분 말들이 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이거 영상 보실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